안녕하십니까 UNI테크 뽀리입니다. 자 오늘은 M2i 코퍼레이션사의 주 모델이죠. TOP-RX 시리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TOP-RX 시리즈는 예전 단종된 X-TOP 제품에서 TOP-R의 성능으로 향상된 시리즈입니다. 크게 일반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방폭모델이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 제품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사항은 코드코트 CPU입니다. 제가 한번 이 제품의 라인업에 보시면 TOP-RX0500VD, 0800VD 이렇게 화면 사이즈나 제품 사이즈 5.6, 8.4, 10.4, 12.1, 15인치에 따라서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8인치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TOP-RX0800SD 자 이게 이 모델입니다. 제가 박스 그대로 이 모델 TOP-RX0800VD인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안에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여기 나와 있는대로 기본적으로 8.4인치 TFT 풀칼라 이렇게 16만 풀칼라를 지원하고요. 팩터 이미지 라이브러리 지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적인 부분은 업계 최초, 여기 HMI 시장의 업계 최초로 쿼드코어 CPU, 빠른 처리 속도를 지원하는 그런 환경에서 반도체 공정이나 자동차 라인 이런 공정에 필요한 최정상급의 속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쿼드코어 CPU를 채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세련된 일체형 바디 이게 좀 세련되어 있죠. 블랙, 기본적으로 블랙 컬러의 이렇게 알루미늄 바디, R-C는 알루미늄 바디 이렇게 플라스틱이지만 이렇게 좀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고급스러운 일체형 본체로 다루기 쉽고 보는 절감과 조작하는 절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드래그 기능인데 이거를 눌러가지고 드래그 마우스처럼 이렇게 드래그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터치 드래그로 그림을 그려서 메모를 남기거나 상단 메뉴를 스크롤해서 나타나게 하는 기능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옛날에 단종된 베스트셀러 XTOP 시리즈와 호환성이 100% 호환이 됩니다. 단종된 XTOP 제품과 동일한 판넬 컷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FTP 제품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R시리즈는 이더넷 2채널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이유는 서로 다른 IP를 가진 다른 기종, 이 기종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OTG, OTG USB 포트 이렇게 USB 포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T6 온도 등급 방폭 인정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KCS 방폭이라든지 중국의 넵시 그 다음에 유럽의 아텍스 방폭 인정을 획득을 해서 유락한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인치, 인치수만 틀린거죠. 5.6인치, 5인치, 8인치, 8.4인치 8.4인치에도 해상도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640, 480 이고요. SD는 800, 600 그 다음에 10인치도 두 가지 10.4인치 인데도 해상도가 640에서 480이 있고요. 800, 600 10인치도 SD에 800, 600이 있고 여기서 안 나와 있지만 SD가 아니라 XD가 있습니다. XD 같은 경우에는 더 높죠. 이게 1024x768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안 나와 있지만 15인치, 15인치도 1024x768 해상도고요. 15인치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Rx는 이렇게 라인업이 제품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제가 박스를 한번 기본적으로 TOP-RX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진공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브라켓 4개 있고 이게 저런 14VDC 전원 저항이죠. 저항이 있어야지 나중에 쇼터가 안 나지 않고 계속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커버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박스로 이렇게 올려놓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8.4인치 요거랑 동일하죠. 전면에 여기 보시면 OTG USB 포트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프로그램 잠깐 다운로드 자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상단에 예 SD 카드 꽂는 데가 있고요. SD 카드 꽂는 데가 있고 이거는 상태 파워 들어왔을 때 오프레이팅 할 때 링크 할 때 스테이터스 상태가 있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라벨이 있죠. TOP RX 0800 SD 이렇게 돼 있고 D14V 전원에 15W input 그 다음에 C 인정과 KC 인정이 되어있다. 라고 되어 있고 시리얼 분호는 보안상 여기 전원단 연결되는 DC 24V 플러스 마이너스 그라운드 커몬 단자 RS-232C 컴툴 RS-231 422485 이드넷 포트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이거는 없네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M2i 사의 터치 패널 중엔 베스트셀러죠. TOP RX TOP RX 제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